안녕하세요.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는 학습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관리 중 시험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관리는 중학생 또는 예비중학생들에게 필요한 주제입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는 알고 있겠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중학교 입학할 때는 초등학교 성적이 전혀 상관없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진학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물론 시험 성적이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포함되지만 교과 성적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중학교에 진학하려면 중학교 성적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는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학교의 모든 교과서가 학교별로 출판사가 다르고 학교 선생님에 따라 교과서의 배우는 순서도 다를 수 있어 시험범위나 시험 문제 자체가 학교별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수행평가가 과목에 따라 서술형, 프로젝트,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한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중간고사는 보통 이틀, 기말고사는 3일 정도를 보게 되고 학교마다 학사 일정의 시험기간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학교마다 수준이 많이 달라서 단순히 시험점수가 여러분의 학습 성취 수준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답안지를 사용하는데요. 5개의 답 중 1개 이상의 답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 보기가 없이 자신의 답을 적는 단답형 문제, 푸는 과정을 적는 서술형 문제 유형이 있어요. 학교에 따라 단답형이나 서술형 칸이 더 많은 답안지를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시험 부분에서 초등학교와 다른 점 하나는 객관식 문제 유형에서 매력적인 오답이 있다는 것인데요. 매력적인 오답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오답이 보기 5개 중에 제시되어 있는 것인데요. 중학교 공부는 개념 이해가 중요하기에 이런 매력적인 오답을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 선생님이 일부러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출제하시는 이유는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알아보는데 어려운 객관식 문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력적인 오답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23번 문제에 학생들이 정답이라고 표기한 비율을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비율 17%에서 25%까지 비슷합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답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모든 보기가 정답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 문화는 3번 선택이 25%로 가장 높지만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의 어느 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3번을 선택하게 된 경우이고 3번이 매력적인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33번 문제에 학생들 정답이라고 표기한 비율을 보면 5번 문항은 41.2%의 보기 선택이 가장 높았고 이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답을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라도 5개의 보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지고 학생의 이해 정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이런 매력적인 오답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개념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개념 이에 첫 번째는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해당 학년 학생의 수준에 맞춰 만들어졌기에 모든 공부의 시작은 교과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수업 시간에 학습지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습지는 학교 선생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기에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면 분명히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중요한 개념의 부분이어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고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완벽히 이해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뇌는 한 번 저장되었다고 영원히 기억되지 않고 망각이 됨으로 장기 기억될 때까지는 복습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4단계의 복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복습 과정은 온라인 컨설팅 수업 관리 부분에서 자세히 나오니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먼저 교과서의 단원평가 문제와 학교 선생님이 주신 학습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 내가 다니는 학원 문제집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하나요? 대부분의 학생은 공부는 문제집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문제집을 푸는 것은 충분히 교과서와 학습지 등을 충분히 익힌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념 이해를 하지 않고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입니다. 평소 예습과 복습을 꾸준히 한 학생들과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시험계획은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벼락치기 공부라도 교과서부터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기고사의 성적과 수행평가의 성적을 비율대로 계산하면 90점 이상이면 A등급이 되고 80점부터 90점 미만까지는 B등급이 되어 고등학교 진학할 때 A, B, C, D 등급에 따라 점수가 계산됩니다. 즉 90점과 100점이 모두 A임으로 결국 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평균 점수와는 다름으로 중학교에서는 어느 한 교과만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교과를 골고루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평가 비율이 높은 체육음악, 미술은 A, B, C로만 평가합니다. 중학교에서는 80점과 89점이 모두 B등급으로 차이가 없지만 비율에 따라 9단계 등급을 정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임으로 80점과 89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89점은 2등급이 되고 80점은 5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성적은 A, B, C, D, E 단계인데 다음 예시처럼 정기고사와 수행평가가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영철은 지필과 수행평가 합산 점수가 89.8점으로 반올림 처리하면 90점이 됩니다. 호동은 지필과 수행평가 합산 접수가 89.4점으로 반올림이 안되기 때문에 89점이 됩니다. 그래서 영철이와 호동이는 기말고사 1점 차이인데 영철이는 A등급이 되고 호동이는 B등급이 됩니다. 시험관리에서는 지필 점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점수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행평가는 학기초의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평가 계획이 안내되고 수업 중에도 교과선생님이 수행평가, 영역 및 비율과 준비할 사항을 알려주니 자신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수행평가는 비율이 40% 이상 60%까지 차지하니 좋은 성적 등급을 받으려면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치고 난 후 또는 평소 시험 공부를 할 때 자신이 틀린 문제는 속상한 마음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왜 틀렸는지 분석해보는 것이 좋은 공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틀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수정하면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오답노트 작성은 꼭 손글씨로 쓰지 않고 문제를 복사해서 붙이고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오답노트를 만들 때에는 단순히 틀린 것이 찾아낸 것뿐만 아니라 다음 요소들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왜 틀렸을까? 시간을 허비했나? 어떻게 풀어야 맞았을까? 공부한 내용인데 틀린 문제는 등등을 잘 체크하면서 오답노트를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오답노트를 만들어 보면 분명히 자신의 공부 습관 중 반복되는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오답의 원인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념 이해가 부족한지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어떤 이유로 틀렸는지 안다면 같은 실수가 점점 줄어들겠지요. 이번 주제인 시험관리를 통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성적체계를 이해한다면 현재 중학교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하셨나요? 벼락치기 말고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시험관리이겠지요. 조금씩 계획을 세워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